오늘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날입니다. 오늘도 탑니다. 일입니다. 하루입니다. 세웠습니다. 일입니다. 토마스입니다. 재활 라이딩 나왔고요. 저는 1%입니다. 이거 한 칸 나옵니다. 저는. 오늘은 이제 바위산을 타려면 작단 기술 동작이 필요해서 이것도 셀 거 아니야. 나 2단으로 일단. 2단으로. 자 요즘 이제 이리 선수가 땡땡땡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기술 수업을 받고 있어요. 고 잡다하게 배운 기술을 또 뿌립니다. 공짜예요. 공짜. 깨알 같은 잡다한. 요걸 배워야 되는데. 하루님이 이제 기술에 욕심이 많아요.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. 최대한 천천히 해야 그 뒤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있어요. 본인 그렇게 하다닥 해버리면은. 하다닥 하겠습니다. 자 최대한 천천히 이리 선수가 해봅니다. 최대한 천천히. 몇 단으로 왔는지. 그렇죠. 2단이지 2단. 1위와 3위. 어. 나이저. 된 건데 왜. 그냥 돈 돼. 돌리다 말아줘. 아니 거기서 돈이. 힘만 있으면 되는거죠. 됐어. 그렇죠. 예 됐습니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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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우 스님. 스님 아니에요. 재우 스님. 재우 스님. 발록이 있어요. 흔들렸지만 되긴 됐는데. 지저분합니다. 다시. 제우 스님 이제 성공은 했지만 불량 품질 불량. 품질 불량으로. 똥꼬가 안 떨어져요. 똥꼬가 안 떨어져요. 저걸로 해. 1위 선수. 그냥 그렇지. 됐어. 됐어. 잡지마. 앉아보세요. 1위 선수. 된거야. 원래 처음에도 되는건데. 자 싱싱구리님도 기술 욕심이 아주 많아요. 이 바이크 도전. 자전거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달렸죠. 커피 충전기 다 달고 다닙니다. 자 싱싱구리님 집중해야 돼요. 자 그렇다면 잭이 걸릴 수 있는 곳. 자 싱싱구리님. 오. 오. 일단은 성공은 했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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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적 양호한 품질로 성공했습니다. 뭐야. 1위 선수. 우리 선수. 뱀거야. 이런거 이제 아주. 이 신끼들. enrich한거 hunted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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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요 턱을 넘어야 되는데요 경사가 상당히 있어 화면을 보실 때 잘 모르시겠지만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엉덩이치기 라는 게 있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그냥 엉덩이 치입니다 아 이제 엉덩이 치기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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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너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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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을 제 활 중이신 1위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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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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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4위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3위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4위 선수의 야매 교육번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범을 보셨습니다. 얕은 것부터 똥꼬 뛰는 걸 연습하는 거에요. 잘 안 떨어지는 똥꼬입니다. 늦게 떨어져요 늦게. 시범을 보입니다. 배 내밀지말고 숙여 숙여 늦게 따라 하자 늦게 따라 하자 허리를 숙여서 더 바꾸고 그치 그런 식이야 보내면 배꼽이 더 숙이고 배꼽 더 빼요 늦게 따라 하자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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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숙이면 절대 질이 안나 내밀고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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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숙여 더 숙여 영원의 동작은 좋았습니다. 아 좋아요 어 나이스 잘하시잖아요 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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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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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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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선수 그냥 올라가도 될걸? 1초라도 더 나오려고 제 작전은 1초라도 더 나오자 자 야매 극번개 저 나스댁님이 지금 또 잔소리 하러 왔어요 아 아니에요 잡았으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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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갔는데 발로 막았어 발로 막았어 정석이 나왔습니다 정석 잡았으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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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안되는게 오 죽이는데 응 따라가요 따라가요 됐어 아 에휴 으